뭔가 사람들과 다 같이 있을 때 어두운 면을 꺼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뭔가를 할 때 어두운 면을 많이 보이게 되면은 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오 이렇게 좀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어두운 면들도 사랑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것들을 이 앨범에 정말 아주 열심히 유쾌하게 담아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슬픔들, 외로움들, 불안함들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눈치 보지 마시고 이 노래 들으시면서 마음껏 푸시고 위로받고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